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의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엔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관련 기원장 선임의 영향력을 주었다고 과시하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. 명 씨가 박원수 경남지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특정인을 추천했다 이건데 명 씨가 대통령 방문 호재를 노리고 주식 투자를 권유한 녹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. 김도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통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명 씨가 창원 산단 관련 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 경남 테크노파크에 지금 공고 났거든? 네. 내가 해준 거 알아? 경남 테크노파크는 창원 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. A 씨는 지난 총선에서 경남 창원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최종 임명은 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민주당은 창원 산업진흥원장 자리는 이번 녹취에 담긴 명 씨의 언급대로 선임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지난 2022년 6월엔 명 씨가 대통령의 창원 두산 애너빌리티 방문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 투자를 권유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. 이때도 명 씨는 대통령의 동선을 박 지사가 말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. 박 지사는 박 지사는 당시 대통령 참석 여부는 물론 행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창원 산업진흥원장의 임명권자는 창원 시장으로 청탁을 받은 적도 청탁을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. 박 지사는 박 지사는 박 지사의 지역이었습니다. 우리 에너지의 지역은 신청한이 있습니다. 박 지사의 지역은 카드로 참석 여부는 오늘의 이 쪽으로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암의 기술이 weiterрез고, 지금 우리가 이 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